인간에 싸우고 이라는 거? 인간에 싸우고 이라는 거? 엉덩이 가요? 어디 가지? 야, 헌승이. 정신 좀 차려. 니 남자친구 딴 여자한테 위로 가져올 거. 나 사람은 죽고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에 상처를 해 처음 보는 순간일 수도 있고 원래 알고 지내고 자유롭게 갑자기 다르게 보는 순간 나 아직 뛰어 너 좋아해 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아니라고 세상의 반 여자가 네가 아닌 거야 태양이 만약에 사회 안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?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때부터 한가 너한테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나한테 말 못하던 네가 마음대로 우리 헤어지자 안그러면 내가 써야 할 것 같거든 야완생이 나 진짜로 많이 했다 네가 있어줘서 사랑의 꿈도 생겼네